SK그룹이 지역사회의 청년 일자리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장을 마련합니다. SK그룹은 오는 14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ESG, 함께 만드는 울산의 미래를 주제로 2023 울산포럼을 개최한다고 치를 밝혔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울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지역포럼입니다. 올해 울산포럼 세부 주제는 청년행복 산업수도의 변화와 동반성장 ESG, 넥스트 전략입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공급망으로 확산되는 ESG 규제는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로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고자 울산포럼에서는 제조업 제도약을 위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댑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포럼이라는 특성에 맞게 지역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자 본포럼에 앞서 지난 3개월간 울산 시내에서 사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